한투정권 박지영 차장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돌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하이닉스 한 번 했으니까 오늘 현대차 너 최근에 못 올랐지? 한 번 해 딱 하면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쫙 들어오면서 6년 만에 그러니까 현대차가 한전부지 산 게 2014년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장기 하락 추세를 겪어왔는데 그 가격으로 돌파했습니다 20만 원도 거의 눈앞에 보이는 정도로 그러면서 오늘 시장 어제는 하이닉스가 주도했고 오늘은 현대차가 주도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20포인트나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다 코스닥은 아니지만 셀트리온 삼형제가 치료제 이런 이야기하면서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합병한다고 하니까 합병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코스닥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8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지금까지는 코스피만 계속 신고가였어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강했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더 오르는 그런 하루였고요 외국인이 장중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었거든요 장중에는 외국인이 크게 사지 한 100억, 200억 이 정도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2천억 플러스 어제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11월 30일로 한 번 많이 팔고요 12월 첫날 살짝 한 400억 정도 순매수해서 아 이거 조금 불안한데 얘들이 또 11월에 많이 샀으니까 12월엔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전히 지금 매수를 이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코스피 시장 3,800억 순매도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만 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0억, 6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 지수가 많이 오른 거에 비하면 상승 종목 수는 좀 부진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막 미친 듯이 오르다 보니까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것만 오르다 보니까 오늘 상승 종목 수는 하락 종목 수보다 적었습니다 20포인트가 올랐는데 코스피가 360종목, 코스닥이 530종목 이어서 두 양 시장 다 상승 종목 수는 좀 부진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을 깼습니다 이것도 계속 신고가 그렇죠? 원화 가치가 신고가 강세니까 그래서 1,097원 딱 마감을 했어요 3원 80전 하락하면서 1,100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2010년대 이후 신고가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환율이 막 400원도 하고 600원도 하고 그랬더군요 제가 어릴 때 800원 기억이 났어요 800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하여튼 뭔지는 모르는데 100달러가 생겨서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얼마냐? 8만원이다 엄청나게 제가 어릴 때 10살 안 됐을 때였으니까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기억하는데 집에 있었어요 그게? 네 있었어요 아 약간 부자 괜찮았구나 왜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참 수능 날이었어요 네 오늘 수능 수능 보셨죠? 네 저는 우리 학력고사 학력고사 봤다고요? 아니요 저는 수능 봤는데 저는 학력고사 봤죠 수능 잘 모르시죠? 수능이요? 왜 몰라요 수능 보는 친구들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렇네요 저 난리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아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시험 안 보니까 좋죠?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예요 제가 저 사원 때는 시험을 봤거든요 네 사원 때는 시험을 봤는데 대리가 되면 시험을 안 봐요 그때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더 이상 시험 안 보니까 매년 보다가 대리 딱 진급하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갑자기 시험 얘기를 하냐면 얼핏 떠올라서 그런데 옛날 얘기하니까 시험이라는 게 꽤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긴장하기도 하고 특히 젊은이들은 인생이 잘 보면 세상 다 얻은 양 망치면 인생 다 끝난 양 아닌데 그거 왜 아닌지 잠깐 카메라 보고 한 10초 정도 해서 젊은이들한테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박지영 차장님 제가 남기면 너는 옛날 세대니까 그렇지 그럴까봐 저도 지금 수능문제가 진짜 이거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사실 저도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에는 한 20대 때까지 한 20대 때까지 한 것 같고요 30대 때 넘어서는 공부에 대해서 그때 더 잘했으면 내가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들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지만 다른 일에 좀 더 매진을 하면 이거보다는 좋은 결과 시험 잘 치는 거 공부 잘해봐야 좋은 대학 들어가 봐야 대기업 이것뿐이 안 되는데 창의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수험생 여러분 혹시 안 보고 계시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시험입니다 이제 끝났을 거예요? 5시 40분에 끝난 다들 그게 많은 걸 결정한다고 믿고 사니까 그냥 그런 거죠 날씨가 우리 감정을 많이 좌우하네라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날씨 영향을 받긴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수능 본 분도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수능 안 보고 하루를 또 보냈으니 이어서 오늘은 판호 얘기 좀 해보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팔려면 판호가 있어야 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안 내주기 시작한 게 4년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있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게임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NC도 그렇고 넥슨도 그렇고 세계적인 게임들을 만들던 그런 나라였고 중국에서 우리 게임을 굉장히 선호를 했었는데 너희 눈밖에 나는 행동했지 그러면서 연예인도 출연 안 시켜주고 단체 관광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게임도 야 너희 하지마 우리가 만들어서 할 거야 중국이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다른 거 다 통제하니까 사람이 인터넷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게임인데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게임 업체들은 그때부터 사실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좀 내리막을 걸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팔로가 끊기니까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쪽으로 진입을 못하니까 이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계속 자국 지원해주고 우리 배척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다 잃었잖아요 게임 산업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이 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기술 같은 것들이 그런데 어제 뜬금없이 팔로를 하나를 열어줬습니다 컴투스라는 회사 게임이라면서요 네 컴투스의 써머지워라는 게임의 팔로를 열어줬습니다 팔아도 좋다? 네 그러면 다른 회사 게임들도 열어줄 건가? 그게 궁금한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알 수 없는 게 왜 열어줬는지 모르니까 네 지금 신중론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는 한한령 전에도 사실 이 써머지워라는 게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 있었던 게임은 아니라고 해요 이게 유명한 대작이긴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한데 중국에서 엄청 인기 있었던 게임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간보기용으로 계속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문제도 있고 미국이랑 지금 한판 붙어야 되는데 한국이 미국 편에 딱 서버린다? 중국도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한 간보기용으로만 열어준 거다 사실 개방을 할 거면 몇몇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가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판호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간보기용일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컴투스는 오늘 급등 출발해서 25포인트까지 갔는데 오히려 긴 은봉을 만들면서 플러스 6%로 끝났고요 오히려 다른 데가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게임 회사들? 네 풀어준 건 없는데 펄어비스라는 회사가 검은사막이라는 게임을 판호를 신청해놨는데 뭐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컴투스보다 오늘 더 많이 올랐고요 엔터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JYP, SM,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중국 관련 주들 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오늘 10%씩 이제 한 알정이 해제가 되면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출연료 100만 원 받던 아이들이 중국과 천만 원씩 받는다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기대감에 엔터주들이 급등했고요 일단 판호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 기업들한테 불공정한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차전지 이쪽인데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해소가 돼야 아 이제 끝났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작년에도 이제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한 기시간씩 풀어줬어요 뭐 단체관광 무슨 시에서 단체관광 상품 그거 했다더라 막 이러면서 막 주가가 확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있어 왔고 이거 판호 하나 풀어준 거 가지고 한할령이 해제됐다 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거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중국 정부라면 이렇게 조용히 풀지 않고 뭐라도 하나 바꿔먹을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긴 하고 그러나 증시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가격들이니까요 오늘 그런 소식이 있었고 또 어떤 뉴스 좀 눈에 띄었습니까 일단은 미국 하원에서 미중 갈등 관련된 문제들도 최근에 중국은 우리나라 주식은 되게 많이 오르는데 중국은 그렇게 과열이다 싶을 정도로 안 오르거든요 중국 주식은? 중국 주식은 약간 정체되어 있어요 오늘도 보악권에 끝났고요 대만 각권지수 조금 흔들렸고 오늘 이제 미국 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상장 폐지시킬 수 있다는 중국 기업 증시 퇴출 법안 이게 올해 5월에 상원 통과해가지고 한 번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애들 만약에 미국의 회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장 폐지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네요 루이싱 커피가 상장 폐지됐는데 회계 부정으로 이게 중국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정보를 달라고 해도 중국에서는 정보를 안 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정보 서로 교류하기로 해놓고 이 법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중국 규정에 맞는 회계 기준만 있으면 상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정보도 안 주고 루이싱 커피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법이 통과된 건데 어저께 뉴스를 보면 바이든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즉각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합의를 폐지하지 않을 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무역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미국의 원자재라든지 대두 이런 걸 일정 부분 수입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 1단계 합의한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으니까 바이든은 이거 폐기하고 새로 하자 새로 판 짜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나 이거 계속 유지시킬 거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거야 당연히 그래야죠 대통령 바뀌었다고 나라 간에 한 일을 엎으면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랬지 않습니까 일 안 한다 어찌됐든 간에 사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바이든은 이제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무역 합의 이행률을 보면 60% 수준이라고 해요 12월인데 아마 11월 말 기준으로 했겠죠 특히 에너지 분야는 30%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러고 있냐 이거는 한번 그러면 이거 가지고 태클을 걸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면제품 수익 금지 조치를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이게 왜냐하면 강제노도 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겁나는 게 뭐냐면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돈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너의 적자가 너무 심하잖아 이거 가지고 관세 물려 그랬는데 민주당이 되면 걱정스러운 게 인권 문제 걸고 넘어질 것이다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걸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신장 위구르 하면 왠지 그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런 걸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데서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는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사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그런 문제라서 이거는 미중 갈등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다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뭘로 측정을 하죠? 기대인플레이션은요 장기채 금리 그러니까 미국채 10년 금리에서 물가 연동체를 뺀 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 연동체라고 하는 게 팁스라는 물가 상승률만큼 이자를 더 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프리미엄을 빼면 바로 나오겠네요 물가 상승률 예상치가 그래서 지금 이 기대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장기채에서 장기국채에서 물가 연동체를 뺀 이 금리 수준이 1.85까지 올라가서 2019년 5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백신 영향 백신을 어제 영국이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소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46불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제 재작년에 비하면 낮은 건데 내년이 되면 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 코로나 이 영향으로 내년 1분기 3월 4월이 되면 역기저 효과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1년 전 물가보다는 비쌀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연준도 연준도 8월달인가요?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나는 금리 안 올릴 거야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는 거니까 거기다가 옐런과 파월의 조합 옐런도 돈 많이 푸는 콤비 그렇습니다 전에 고압적 고압경제? 네 고압경제 오늘 왜 그래요? 아 이게 긴장이 풀렸다고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뭐 자꾸 단어 생각 안 나고 그러죠? 아 치매인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조심해야겠습니다 무슨 단어 생각 안 날 때 그냥 포기하세요 다시 생각 안 나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 그거 그러면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그거 그냥 알아듣는 분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왜 그거 어디 갔어요? 그럼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그런 분들 있죠 어찌 됐든 간에 이 둘의 조합도 물가 상승을 지지하는 조합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건 시장이 어떤 영향을 주냐 경기 민감업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여기다 금융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중요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이거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건 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건 실질금리는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위험자산에는 좋은 신호네요 이조차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차장님도 퇴근 잘하십시오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리게 물어봐 아